난 오늘로 보호해서 물러나 너한테 이 어자를 양해할 것이다. 알겠느냐? 이제부터 조선의 임금은 너다. 전하, 어자를 양해하시겠다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조선에게 어찌 그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넌 정녕 내 용태를 모른다 할 것이냐? 내가 더 이상 임금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네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난 하루를 장담할 수 없다. 내 용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하루라도 단 한 짓라도 빨리 네가 복위를 물려받아야 돼. 아니, 이대로 총살 망치고 백성들 도탄에 빠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공연한 소리 다 집어치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알겠느냐? 재현아. 오늘 하루다.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전에 이 하루에 난 양위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낼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너 또한 해야 할 일이 있다. 니 아비는 국본인 세자였다. 세자를 모함한 자들은 역당이다. 역당은 그것이 누구이든 역당으로 다 써야 된다. 넌 니 아비를 죽음으로 몰아낸 자들을 낱낱이 찾아내거라. 이것을 바꿔라. 죽은 니 아비의 서찰이다. 어젯밤 도와서 다모아이가 날 찾아와 그것을 전하더구나. 도와서 다모아이라면? 그것이 14년 전에 니가 나한테 전하려 했던 그림 속에 들어있었다고 말이다. 읽어보고라. 니가 알아야 할 일이다. 지금 아바마마께서 이 서찰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그것은 제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지금 구하라는 운동 소자가 불원한 역심을 품었다며 들끓고 있사옵니다. 아바마마께서도 또한 누군가의 참담한 고변을 통해 소자가 소자를 추전하려는 이들과 함께 역모를 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소신 병사 조석수 세자 저하를 아련하오. 준비는 다 끝났는가? 예, 저하. 이곳 평양병영의 조총 200자루와 500여개의 병장기, 그리고 정의검사 3,000명이 준비되어 있고 관함 아사의 마필 500이 이미 마련되어 있사옵니다. 거사가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저하, 이제 열흘 뒤면 이 나라 어자의 주인은 저하가 되실 것이옵니다. 거사에 동참할 이들의 연판장은 어찌되었는가? 저를 비롯한 12명의 숙여를 적힌 연판장이옵니다. 모두 저하를 위해 초기와 같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있사옵니다. 조하 내가 설마 내 손으로 아바방의 목에 칼을 돌릴 것이라서 하겠는가? 조하 저희들한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사옵니까? 미안하네. 자네들을 막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네. 조하 자네들이 스스로 거사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난 네 연판장을 전하께 드릴 것이네. 조하 부탁이네. 내가 그리하지 않도록 자네들이 날 도와주게. 자네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네. 그들은 소자의 무고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랬기에 더욱더 소자를 살려둘 수 없었겠지요. 내 이놈! 지금 뭐라 짓거리는 것이냐? 이 서찰은 무엇이며? 내가 무슨 짓을 깨는지 말하지 않느냐? 말하라니요? 무엇을 말씀이옵니까? 이처럼 지금도 명백하고 거란의 중신 모두가 소자를 역당이라 말하는데 여기에 무엇이도 필요하시옵니까? 내 이놈! 그때 차마 어떤 말씀도 드리지 못한 것은 이미 거세를 포기한 저들을 팔아 소자의 목숨을 구명할 수 없는 까닭이었고 그 순간 소자를 믿어주시지 않는 아바마마께 어리석은 원망을 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자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가슴 찢어질 듯 후회가 됩니다. 너무 늦어버린 이제가 되어서야 다신 아바마마를 배웁지 못하게 된 지금이 되어서야 불주하고 불밀하기만 했던 소자의 어리석음이 한이 되어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아바마마 알아주시겠사옵니까?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가슴속엔 언제나 아바마마를 향한 소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믿어주시겠사옵니까? 아바마마 소자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아무 죄 없이 모진 고초를 겪게 될 가엾은 세손을 그 아이만은 부디 부디 지켜주시옵소서 네 아비는 내게 너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내게 그 아이는 이 못난 아비한테 마지막으로 널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남겨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네 아비의 마지막 창을 그것만큼은 난 내남은 모든 걸 걸고 지켜주고 싶다. 임금이 되거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알겠느냐 네 아비의 몫까지 내가 지켜줄 것이니 네 아비의 간절한 그 마지막 원대로 넌 꼭 살아남아 성군이 되거라 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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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자지만 약속해다가 꼭 꼭 성군이 되거라 성군이 되거라 성군이 되거라 목소리가 도착해 엠페인 성군은 성군이 되거라 성군이 되거라 성군이 되거라 성군이 되거라 어? 세손이 대전에 들었다고? 방금 대전 내관이 사람을 보내와 그리 알려왔사옵니다 그래 전하께서는 세손을 불러 무슨 말씀하셨다고 하더냐 그것은 알 수가 없다 하옵니다 마마 아니 알 수가 없다니 어째서? 그것이 전하께 와서 모든 내관과 나인들을 처소 밖에 물러나 있어라 하셔서 허나 분명 처소를 떠나시던 세손자와의 납빛이 참혹할 만큼 어두웠다 하옵니다 허니 크게 심려하실 일이 아닌 듯 싶사옵니다 마마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라나 예? 새벽같이 걸밖을 나서시더니 세손을 불러 독대를 하시다니요 이제 반점 오면 윤대가 열리는데 대체 따로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까? 하오나 대전을 나서던 세손의 납빛이 참혹했다 하지 않사옵니까? 분명 사도세자의 일을 다시 체근하신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세손이 그처럼 참담해 할 일도 없지 않겠사옵니까? 너무 심리하지 마십시오 마마 이제 겨우 반점이면 윤대가 시작할 것이옵니다 허면 눈에 가시같은 세손을 끌어내고 마마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것을 손에 쥐게 될 것이 아니옵니까? 날들어 군수 총성을 만나라니요? 그저는 은정군의 장인이 아닙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폐쇄선 이후의 일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대에서 세손이 혹 말을 바꾸기라도 한다면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 피해갈 작정이었다면은 일을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제 곧 진심이다 폐쇄선을 뒤집을 방도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니 할 말이 있어 대관과 자네들을 들라했네 잠시 후 있을 윤대는 미뤄줄 것이네 윤대가 미뤄지다니요 저와 그것이 무슨 말씀이셉니까? 윤대는 내일 진시에 다시 열릴 것이네 그리고 내일 그 자리에서 전하께서 양위를 반포하실 것이네 뭐야 저, 저와 저, 그 말씀은 저와 양위라니요? 하면 주상 전하께서 정확히 포위를 넘기시겠단 말씀이시옵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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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하께서 옥쇄가 불편하시어 윤대를 내일로 미뤄신다니 대체 어디가 얼마나 불편하신게요? 그건 나도 자세히 듣지 못했어 그저 내일 같은 시각에 윤대를 할 것이란 하명만 계셨소 전하께서 세선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시는 게 아닌가 허나 설사 그렇던들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루살이가 따로 없구만 지금쯤 동공조는 피가 마르고 있겠군 잠깐 어째서 무엇이 말인가 세선 쪽 사람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이 기사 관원들에게는 제가 이야기하고 단속할 것이니 대감께서는 그 일을 준비해 주십시오 알았네 시간이 없으니 자네도 서두루게 예, 대감 매우 분주해 보이는군 그래 들었는가? 진시의 윤대가 미뤄졌네 아, 그렇습니까? 세선 저학겐 다양한 일이지 어쨌든 다시 생각할 시간을 하루 더 본 것이니 말이야 예, 그렇군요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바쁜 것 같은데 내 교인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 같군 그럼 이만 가보겠네 예, 하면 다음에 또 뵙지요 이상하다니 대체 무엇이 말이냐 세선의 폐의가 예정된 윤대였습니다 헌데 세선은 물론이고 홍집이와 번암대감조차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어머니? 저들은 윤대가 미뤄질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그뿐이 아닙니다 저를 대하는 홍집이의 태도도 여느 때에는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저답지 않게 경직되고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분명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윤대가 연기된 것은 어쩌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가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뵈러 왔네 전화를 뵈러 왔네 안에 계시는가 송구하오나 마마 지금은 대잔에 드실 수 없사옵니다 뭐? 전하께서는 방금 전 신혈과 해소가 있으셔 탕약을 드신 후 침수해 드셨사옵니다 몹시 권하시다며 잠에서 깰 때까지는 누구도 드리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이상한 것은 없었는가? 예? 그저 신혈을 일으키신 것이 맞는가 말이야 예 마마 소신이 보기에는 어제와 달라진 것은 없으셨사옵니다 어이 영감도 그저 신혈이 있으신 것뿐 용태는 어제와 같다 하셨사옵니다 어이? 저네가 내 집 어쩐 일인가? 대감께 긴히 드릴 말씀이 써왔습니다 송구하지만 다시 저 교자에 오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감 뭐? 아니 이것은 주상 전에께서 보유에 오르시기 전에 지내시던 사과 아닌가? 이 판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고라 저, 전하 전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노론 벽파가 장악하고 있는 조종의 군대라니요 이미 모두가 다 아는 것을 놓고 진을 빼지 말가라 어디 군대뿐이겠느냐 이 나라 주저히 너희들 노론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세손들은 나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다냐 아니 말해보거라 너희들이 장악하고 있는 군대는 무엇이냐 용호영이냐 아니면 수호청이냐 전하 아뇨께 송구하오나 까닭을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난 내일 보위를 세손에게 양해할 것이다 허나 그렇게 된다면 그간 세손을 의미하던 것들이 미처 날두겠지 나는 저들이 살기 위해 거병 범굴도 서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여 세손에게 무사히 포위를 넘기고 그 안위를 지키자면 가장 먼저 군수꾼을 장악해야 한다 난 너희들 군대를 도송 밖으로 내버리고 저들의 손과 발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찾은 것은 너는 조정이 파오르시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소울 알 수 없는 능구로이지만 적어도 자신이 나라의 누구를 먹는 신하라는 것은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저는 약조해 주시겠사옵니까? 피바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광풍이 조, 조정 모두를 씁쓸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조를 해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대답해 주워라 그것은 새 임금인 너의 몫이다 그럴 것이여 내 약조하겠어